정부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주택공급 계획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저렴하게 풀릴 새 집을 기대하면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대신에 전세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서울에서만 5만 2천여 가구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매 거래가 8천여 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6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내 집 마련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집값이 최근에 주춤하긴 한데 바닥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전세로 시장을 보고 결정한 게 나을 것 같아요. 거래 절벽 수준으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기조를 확고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30만 가구의 새 집이 쏟아집니다. 특히 서울과 연접한 3기 신도시에서 2022년부터 17만 가구의 분양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다주택자 옥죄기도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나 대출 규제 압박은 매수 심리 위축과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최근 매매시장 침체로 대기 매매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는 추세입니다. 보유세 압박과 3기 신도시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연평균 25만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전세 품귀 현상이나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